어디야? 다나 잘 쉬었지? 어? 잘 쉬었지? 아니, 나 더 쉬어야할 것 같은데? 아 근데 더 쉬기에는 우리 니 아들의 댓글이 너희들이 까먹기만 해버렸어! 근데 왜 안 까먹다고! 상담 시키가 밀라고 좋아가지고! 네 여러분들의 마음 압니다. 여러분들의 바람태로 타키드인세션 추락습니다! 나는 근데 이거 기원하는 야들이 진짜 많았잖아. 진짜 많았죠. 사실 이 답답한 플레이를 어째서 보고 싶어하시는 걸까? 우리 괴롭히고싶나 봐. 그렇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저희도 타키드인세션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가 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조금의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래도 다크 디셉션이 1회 2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스테이 한 10회까지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못하는 게임 유튜버는 또 저희가 또 최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쉬다 돌아온 만큼 다크 디셉션 이대로 엔딩까지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임석으로 저희 기억으로는 저희가 딱 절반 깼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절반밖에 못 깼어요 자 앞으로 어떤 스토리를 펼쳐질지 주인공은 과연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게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새 게임하면 저는 뼈를 맞겠죠? 계속하기 다크 디셉션 돌아왔자 야! 너희들의 바람대로! We're halfway there, love. Just four pieces to go. Don't disappoint me now. 야 말 쉽게 하지 마 비어스 언니! 정말 볼이 비어스! 비어스의 정신은 뭐고? 어 이 친구 이 친구는 뭐지? 말랑 말랑 볼랑 말랑의 정신은 무엇일지? 자 여기 거의 저승 가기 직전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관지적 호텔 모아주면은 제권을 들어준다고 했죠 오! 이번 몬스터인가요? 어? 작아? 십자가? 나는 이빨이 작아! 아! 어! 새로운 스킬표라고! We need to get that soul shard to get the gate open naturally it's behind those bars Well, if Malak won't let us get to the shard We'll have to make the orb come to us 아! 약간 자석병이라고 할까? 멀리 있는 보석을 갖고 올 수 있는 건가 봐요 되게 유용한데요? 빨리 게임이 좋은데요? 이 판에 중요한 거라는 거야 어쨌든 그렇죠 기본 엄청 중요한 몬스터 캘리파시 뭐였지? 몬스터 볼 수 있는 거였죠? 숨어있는 몬스터 이거는 주변에 있는 저 판매를 죽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한번 해볼게요 이번 보스는 어떤 보스일지? 어.. 잠깐만 오리 때는 사실 저쪽으로 안 무서웠어 귀여웠거든 자료 화면 보시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자 이거 스킬 바꾸는 거 이거였죠? 새로운 스킬 한번 써볼게요 뭐? 병원이다 아 다은이 얼굴이 많이 다친 걸로 인식을 했나봐요 어떻게 알았지? 아 여기 마지막에 탈출해야 되는 장소 같아요 그러면 다은이 얼굴을 치료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연한 악당들 모이는 클럽 같은 덴가? 아니 저기 봐봐 방금 가면도 있고 어? 방금 가면? 술 먹고 있어 진짜 여기 약간 저승병원이야 저승클럽 아니야? 나 지금 약간 뭐 치워받고 있는 느낌인데 막 부과수클럽 부과수클럽 음흠 노 프라븜 피어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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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am i saying? 아이씨 of course you do st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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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네요. 따라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무섭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힐링인데요, 지금? 왜 힐링이에요? 병원인데? 간호사들이 안 떨어지잖아요. 얼굴이 안 보이는데? 뭔가 날 치료해준다는 거야, 아까 막 소울 휴닝 어쩌고 하던데? 아, 몸무게 된대. 아, 어떻게 알았어? 그만인지? 티나나. 만약, 다 이렇게 안 trades, 발로 컴백, 합ANY, 많던 카메라인가? 죄송해요, 몸무 maker 그게 ن观엽 beginning. 걱정하지마, 제가 그 특정보인 건, 조금만 했다고요! 자술한 느낌. 잘하는지가 필요합니다. 什么? 저도 그것 좀 주시면 안 돼요? 너무 편하게 다니시네. 아침 치인 creating 손이 필요한데 피 좀 뽑겠대요 OK, great Stay right there and don't move Wait until the timer reaches zero I'll be right outside the door I'll be right outside the door Oh, maybe it's just me But I don't think you want to still be in this room when that timer reaches zero Find a way out of her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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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eem to reach the joy, Peng 아, 이러다 말 들으면 안 되겠네 아까 불도 그렇고 나 죽일라 그러네 그러네 그걸 이제 알았다고 이쁘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시네요, 저 죽이려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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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이상하게 아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뭐 건강검진 하러 온 거 뭐야 안 믿어요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저 눈 주지 말래 반대로 가면 되죠 이 샤넬에 빠졌나 봐 오 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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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새로운 스킬 안 돼 소원 神 nih 도망갈게요 시 importantly 왜 그러냐면 다른 데로 도망가요 내가 잘못 도망갔나 봐 제 segundo 학생 실망 이런哥 오 이게 좀 그 정도에서 달라졌어, 뭐가 많이. 저한테 바이러스 같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서 잘 모르겠지만 이 게임은 간단하죠. 피해서 보석을 담으면 됩니다. 스킬들을 잘 써야 돼요. 게임 난이도가 올라갔어, 올라갔어. 보석은 어디 있어요? 엘리베이터 초고기. 익숙한 지도죠? 337개? 337 박수도 아니고 이게 뭐야. 337이요? 337이요? 우와, 이거 337번 눌러야 돼, 애플을. 스테이 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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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음. 김. 무섭. 스테이 알렛. 커플ů 스테이 알렛. 아리오엣. 종합 준차 whale은 안 spacious게요. 왜이렇게 OK 이거.. 나이스하지? 야 한 명이 아니야! 잠깐만! 한 명이 아니야! 한 명이 아니야! 야 저거 오레오옹이요! 저거 오레오옹이요! 왜 저러고 내가! 왜 이래? 어떻게 내가! OK! 이거 할라고! 오 눈물 남꽘다! 이게 배경이 병원이다 보니까 가능한 병원보다 무서운데 진짜 도리기포 타는 줄 알았네. 진짜 규명이 절로 나와. 나 특살돌랐어 진짜로. 내 아들이 왜 시켰는지 알겠네 진짜. 이걸 보고 싶었단 말이야. 새로만 시켰어 볼까? 달리면서 그거 모으는 거 있으면 이거 써 볼게요. 저것도 물리쳐지나게? 저건 안 물리쳐지네? 오 참기 중독성인! 오케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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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스킬을 실수 없이 써야 돼요 지금 이제. 예전에 스킬을 쳤다가 막 15 그랬는데 오늘 실수가 없어 쟤. 스킬을 계속 써줘야 돼. 와 흔한 실사판 하면 장난 아니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저래? 143에 나갔대. 벌써? 한 번 죽어야겠다. 아 이거 이거 같아 얼마? 아 근데 잘한다. 야 깨겠는데? 99개? 얼마 안 남았네 벌써? 어. 이제 그 모으는 것만 잘 이용하면 99개 금방일 것 같은데. 아 오케이 모으는 거 좀 잘 써야겠어. 오! 오 예. 주영이 이게 쫙 빨리네. 오오 좋은데요? 야 진짜 잘한다. 각소매는데? 네? 주영이 아씨 알여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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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진짜 안 들었어. 아 흙 빠졌어 흙 빠졌어. 봤어요? 와. 내가 왜 열심히 하는 줄 알아? 네? 이렇게 잘해야지. 내 아들이 더 자식하지. 아 재미없어. 이렇게 잘하면 재밌지. 와. 너희들이 기댔던 모습이 이게 알지? 오. 10개. 2. 2. 2. 2. 2. 여러분들이 실망하실까봐요. 2. 어. 이렇게 빨리 깨도 되나? 1. 2. 3. 어디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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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차라리 여기 있고 싶은데. 여기 앉아서 쉬고 싶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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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이야? 두 명. 야 우리도 두 명이거든. 우리가 줘 우리가 줘. 어. 어. 길을 시키고요. 또 시작이야.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 어.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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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가로서.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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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여. 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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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리 governmentsceğim이니 resilient. Around dream. intonКА 역사님 집Work시는 분쇄나The the amand activities 프로세스는 완벽한 수행을 적게 해서 tick! 하나에 대해 뭐랑 언어가는 것 처럼 되지? 투루! 바 바이! 바 바이!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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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프... 나 에프지! 340이 뭐예요? 유즈 요 브레인 유즈 요 브레인 너의 두뇌를 써라 유즈 요 브레인 안녕하세요 유즈 요 브레인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시네요? 비웃어요 안녕하세요 유즈 요 브레인 아 머리를 쓰라는데 머리를 뭐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네 기저시켜 볼게요 네 오 이렇게? 奇怪 와 데이지 자 이럴때 무식하게 다 이에펀 벌볼 수도 있어 해 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써버리게 resultados 자 모르겠다 모르겠다 오 이랑 맞았어 모르겠다 오 안녕 데이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어 무qualified 무 nominee 무ował 참손 20 minutes 321기요 잘한다. 잘해. 천천히. 어 떨렸어. 똑같이 떨렸어. 오케이 천천히 해볼게요. 너무 겁먹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보니까 여자에 들어오면 그거 쓰고. 오케이. 자석 차면 자석 쓰고. 오케이.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죠. 아까 게이지 있던데 가고 보석 모으면 돼요. 지금 심박수처럼 아니야. 와. 저 좀 차. 나 긴장하고 있었어. 나 진짜 긴장하고 있었어. 나 진짜 긴장하고 있었어. 여러분 진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진짜. 저 여기 다시 돌아오기 싫어서 내 택배 디셉션인데 여러분 내 바람으로 돌아왔으니까 제발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저들였어. 저들였어? 끝났어? 낑겨? 뭔가 썰러 갔는데? 맞아 이거? 근데 안 끝나죠?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데이지가 뭐 활약을 할 것 같아. 데이지가 뭔가 하나 할 것 같아. 그게 보스지 않을까? 아 이제 매첨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아 잘한다. 이대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발. 제발. 실리가 없지. 배고파. 도대체. 배고파. 배고파. 개지 목소리. 오우와! 오우와! 어! 오! 떨어져... 오! 오! 어떡해 그거! 어떡해! 으! 왜 속살 질하세요! 언제가 또 택배 지려요? 전혀 아예 몰라요 아예 아예 무서워요 모르면 무식하다는 게 이런 건가봐 대기지다! 대기지다! 오 뭐야? 주사? 나 이렇게 될거야? 아 설 수 있나? 공격해 준다! 오 예스! 바퀴포 싸게 대기지포! 어 앞으로 그거! 테리포트? 기술 한 번 시키고? 기술 안 되네? 앞에 주사기 쪽으로 테리포트? 한 번에 안 돼 한 번에 안 돼 멀어서 오지마! 아 이거 튈걸 아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목격하는 거야 어떻게 데뷔시진 거야 이 친구 왔을 때 기절 시키고 때리면 저 대기지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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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부지락의 기동 주사기가 나와줘야 돼요 공격 주사기 오케이 여기 공격 타이밍 하나 올라와라 하나 와라 한 번 더 봤어요 올라올 때까지 기사를 만드는 거 쉽지 않네요 보스전이 뭔가 많이 어려운 편 또 아니야 지금까지 중에 맞지? 그니까 저 점프가 차면은 계속 이동을 해줘야 되나 봐요 어어 제 팬클럽트 장난 아니죠 지금? 와 내 팬클럽트! 올라올라 천천히 돼? 오케이 데미지 이동 아 쟤 뭐야 왜 저기 있어 뒤에 안 볼게요 그냥 안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계속 이동 조준이 이거 생각 좀 잘 안 돼요 천천히요 네 진짜 억울해요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 모르는데 진짜 조준이 잘 안 돼요 보이시죠? 커서가 저기 있고 아 이거 버그야 김대 잘한다 잘한다 으뜸이 기념들 테크놀로리 슬트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가자 두 사람의 뜻이야 형 오케이 잘해봅시다 잘한다 잘한다 말랭갱이 안 와 말랭갱이 잘한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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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굿 화보 기절 앞으로 왔다 저 리알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리알이 여러분들한테 생생한 공격 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안 돼 이거 안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무슨 효과예요? 엄청 심한이예요? 오케이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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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침 찾았다 앞으로 와서 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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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미안하다 압감정 없다 마늘 먹었어? 어 어 사람 되라잉 어 빨리 갈게요 근데 걔 조식 걔 또 나와 아 까만 안 봐? 또 나와 까만 안 봐? 어 앞에서 나오더라 어 그만해 하지만 걔는 잘 피하면 돼 쉽게 얘기했나? 너 좋아해? 넷 아 넷 아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처음으로 나오면 되겠죠? 컴패킹 컴패킹 오케이 오케이 아 텔레포트했을 거라 그 때 좀 봐줄 줄 알았어요 얄짤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딸기가 벌써 끝났어 딸기가 벌써 끝났어 딸기가 벌써 끝났어 딸기가 벌써 끝났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평화 다식하지 않을 거야 건강하게 잠시야 야 삐야 삐 삐야 삐 삐야 삐 삐 이번엔 진짜 은툼이 잘 떨어졌다 진짜 어 어 말라 할라 할라 You are becoming quite opportun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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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becoming quite opportunistic, mortal You are becoming quite opportunistic, mortal How fortunate for you that I was already occupied with more pressing matters That will not happen again Yippee Thanks to the two of you, dangerous forces are now in motion You are disrupting my business And I cannot afford to allow your insolence to continue any longer Next thing you know he'll be pleading with you That's because he's losing Soon the ring will be mine again 3 pieces left 3 pieces left 3 pieces left You want to start? A better life I can give that to you All that and more 와 다음 토끼에요 와 토끼 토끼야 될 거 같은데 이빨 닮았죠 와 와 진짜 잘했어 오늘 진짜 밤새 까봤는데 다른 분들보다 훨씬 오래 걸리긴 했지만 저희 진짜 저희 생각보다 훨씬 수준 높은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나날이 발전하는 흔한 게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 어떻게 해보고 좋을까요? 댓글 많이 들어보세요! 타이틀 팀 스테이션은 타멘토라입니다!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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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한인들의 많은 사랑 덕분에 흔한함의 코믹북 13권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페이스내는 무려 4곳에서 진행됐다고! 그동안 못언니 아들 스토리 채널! 응모 방법은 영상 마지막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흔한 남매 코믹북 13권 예쁘게 사주세요! 구독!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